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거주 3동에 거주하고 있고요. 오늘 또 보은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5년 동안 이 무대를 샀는데 제가 생일이 6.25에요. 보은의 날 행사가 그만큼 저희가 뜻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노래를 한 곡 고향역부터 박수치면서 한번 해볼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잘한다. 그분 이름이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요. 기치 1, 기치 2, 기치 3, 기치 4, 기치 5 그렇듯 제가 부른 이 굿새어랑 금순아의 의미를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굿새어랑 금순아는 아시죠? 네. ports music km2, 기치많은 2 molto 운명하고 운명한 데 excess이옵미 이제 엄마 훔쳐버렸네 아니 진안도 오늘만 처음 먹어보 아니 찾을때문에 이끝을 수 있는 처음 먹어보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하다 못해서 이만 처음 먹어보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상대방처럼 뭐하시겠어요? 아우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셔서 고맙습니다 아우